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봐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다지는 거부터 해서 반죽도 가능하고요 마늘 박피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고객님 이런 거 다 하려면 용량 커야 되거든요 무리 2.3m입니다 대용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객님 안쪽에다 마늘 넣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쭉쭉쭉 넣어주시고 한 번 더 넣고요 여기다 고객님 생강입니다 생강까지 안쪽에 넣고요 양파를 큼지막한 걸 두 쪽에 딱 위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중요한 거 본체 딱 올려주시고 딱 돌려주시기만 하면 고객님 보세요 앞쪽에서요 양파 어디 갔어요 생강 어디 갔어요 마늘 어디 갔어요 순식간에 다져지면서 쭉 정리가 되는데 고객님 옆쪽으로 싹 붙으면서 쭉 한 번에 올라오죠 이러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내용물이 기가 막힌데요 중요한 거 마늘 다지고 나서 생강 다지고 나서 곤죽되지 않을까요? 그렇지 그렇지 곤죽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님 너무 잘 됐잖아요 용기 한쪽 살짝 볼까요? 지금 보시면 고객님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곤죽이 안 생기니까 마늘의 향과 맛이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티병 쇼핑 최대 용량이니까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맞아서 얼려주시고 입문식거리 볶음밥거리 한번 보관해보세요 여기에 어머나 스탠 용기까지 또 주네 고객님 스탠레스가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그렇죠? 더더군다나 스탠레스 304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고객님 보세요 이 고기 큼지막한 이 고기를 그냥 안쪽에 툭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다진 육도 물론 좋습니다만 쓰다보면 어쨌든 중요한 거 이게 고기가 잘 다져진 거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져보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고객님 보세요 아니 내가 이거 조금 고기 가져다가 어디서 다진 육도 물론 좋지만 내가 다지는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다진 육은 비싸 안쪽 다 보이니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이 큰 용량의 고기가요 고객님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 앞쪽에 한번 덜어볼까요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 우리 고객님들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기가 막히게 잘 다져졌죠 뿐만 아니라 고객님 이게 스탠레스 용기잖아요 스탠레스 용기 보세요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철수템의 독세님이 빡빡빡 문지르셔도 될 정도로 이게 지금 304로 되어 있으니까 고객님 이것까지 꼭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소기자로 들어갑니다 고객님 저희가 크잖아요 2.3L의 대용량이니까 여기 안쪽에 쭉 넣어가지고 고객님 김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쭉 넣어주시고 우리 집에 가족이 많아요 아니면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 안쪽에 살짝 넣어주시고 쭉쭉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중의 칼날이 돌아다니면서 김치를 순식간에 쫙 다져드리고 고객님 자 이제 김치 다졌어요 그러면 다지기날을 빼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반죽날을 또 드립니다 반죽날을 안쪽에다 딱 꽂으신 다음에 고객님 너무나 편한 거 밀가루하고 물만 살짝 부어주시면 이게 고객님 김치 반죽이 끝나는 거예요 뚜껑 딱 닫으시고 설거지가 줄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 대용량 하나만 살짝 씻으시면 되니까 고객님 보세요 손가락만 몇 번 딱딱딱 눌러주시면 이게 반죽이 끝났어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리인 줄 알았는데 유리 용기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얘는 유리예요 고객님 제대로 된 유리 하지만 2.3L의 강력한 유리 용기 만나시는 게 중요한 거 고객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어디로 가요? 프라이팬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? 그렇지 프라이팬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에만 살짝 이렇게 눌러내시면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그냥 지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고 강해야지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요 유리할 때 맞아요 그렇지 여기에 다질기와 반죽 기능 보셨어요? 심지어 어머 돈 벌었다 마늘 박힐 기능까지 박힐기 이제 많이 사실 거예요 김장 때문에 고객님 마늘을 다질려면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실리콘 소재로 딱 되어 있어서 고객님 이거 안쪽에 딱 넣으셔요 그다음에 6종 마늘 끝에만 딱 딴 거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멀티플레이어에요 살짝 얹어주시고 살짝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면 고객님 보세요 이게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탕탕탕탕 까져요 그러면서 병아리처럼 노란 속살이 나오는데 이거 할 때마다 기분이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마늘이 안쪽 껍질 때문에 다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마늘 껍질이라는 게요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또 있어요 근데 고객님 보시면 껍질이 이만큼 다 풍성풍 나오잖아요 그렇죠? 앞쪽에다 살짝 부어보면 중요한 거는 마늘이 상처가 안 나서 고객님 보세요 이게 진이요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잘 까지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올 6월에 출시됐는데 벌써 7만 대 판매 돌봐 맞아요 다른 데 방송을 못해요 저희 직전 방송도 긴급 편성 완전 인기 좋아서 지금 이것도 긴급 편성 됐어요 유리 용기의 스텐 30 사용기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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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